아 이거 헷갈리는데 땀이 많으니까 미끄러운 두피가 좀 아무래도 힘들고 색소가 잘 안 먹어요 지금 지하철이라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두피문신에 대한 팩트를 알아보는 두피문신 팩트폭격 두피 다한증이 있으면 두피문신을 못하나요? 못하지 않지요 아 이거 헷갈리는데 못하지 않아요 다한증이 있으면 땀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든 건 있어요 미끄러운 두피가 좀 아무래도 힘들고 색소가 잘 안 먹어요 덜한 건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리터치를 남들보다 조금 많이 하시거나 이 정도만 감수하시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한증 지루성 두피 다 두피문신이 가능한 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두피문신 한번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편집사는 오늘의 주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주의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애맞게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